영겁의 어두움을 타파하고 깊은 바닷속을 홀로 걸을 때 예전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 길 가는 데 막힘이 없으니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로다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들이 눈앞을 가로막고 또 다른 시비를 부르지만 결코 한눈판적이 없으니 더 무슨 시비에 휘말리겠는가 너무 한가롭다 보니 시비 또한 잠시의 벗이 되어보지만 결코 오랫동안 함께하지는 않았도다 순간순간 비춰지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니 인연 따라 그럴 뿐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는가 오랫동안 바보 멍텅구리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옛과 지금을 모두 놓아버렸도다 바로 이러할 때 물속에 진흙소가 들어가도 그 모양을 잃지 않고 불속에서 목마가 걸어나와도 그 모양을 잃지 않으니 이 무슨 도리인고 눈을 가져 눈을 보는 것이 온통 호공꽃을 볼 뿐이로다 천지를 휘감던 붉은 기운이 바다로 들어가니 깊은 바다 속에서 오색빛을 토해내는구나 오늘의 이 상서가 무엇을 인연한 것이겠는가 진흙소와 목마가 본래 모습을 잃지 않아도다 오늘도 백장어로 가운데서 서른두번째 복독과 지혜 복독과 지혜라 하는 것은 본래 원망구족에서 따로 복독을 찾고 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생이 벌어지고 알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리석어질 대로 어리석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입장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편을 세워가지고 복독과 지혜라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복독을 구족해야 된다 복독과 지혜를 원망구족해야 된다 복해가 구족해야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완벽하게 복독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독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다 하니까 사람한테 연관지어진 복독과 지혜도 있고 인비인이라고 해서 사람이면서 사람 아닌 도리를 알고 있는 어떤 입장일 것 같으면 복독과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폭넓은 지혜를 가질 건데 안 그러면 자기 눈높이에서 한계 그어진 그런 입장에서 뽀적대는 그런 복독과 지혜를 말하는 어리석음을 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부터 먼저 하고 이 까닥에 도리가 아직 성립하기 이전에 먼저 복독과 지혜가 있다면 뭔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복독과 지혜가 있다면 그 복독과 지혜를 올라타고서 비천한 것 같기도 하고 고개한 것 같기도 하겠지만 먼저 도리를 세우고 뒤에 복독과 지혜가 있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복독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족한 것인데 어리석음을 봄한 지 오래돼서 근본을 등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모양을 잃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음의 눈으로 복독과 지혜를 세우고 또 다른 차원에서 방편으로 시설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차제로 아 참 이러니까 이런 입장을 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까닥을 알고 진행을 시키면은 홀긴 수월하겠지만 모르면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요 만약 복독과 지혜를 바란다면 때가 되면 얻을 수 있으니 그 때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는 황금을 집어 흙으로 만들고 흙을 집어 황금으로 만들며 바닷물을 바꾸어 치주로 만들고 수미산을 부수어 먼지로 만들며 동서남북 바닷물을 끌어모아 한 개 털구멍 속에 집어넣고 하나의 뜻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이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에서 하나의 뜻을 이루며 또한 발을 헛뒤져 전류용왕이 되어 사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십선을 행하도록 한다고도 아는데 이러한 복독과 지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망구족한 복독구족에 대한 올바른 가책안을 눈을 뜨면 시비가 끊어져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서 거기서 비롯된 어떤 힘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한계 그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자기식으로 소화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눈높이에서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살펴가지고 내 근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를 움직여야지 더 큰 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독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 그런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하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되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비롯되어지는 기복적인 것 복을 빌어서 점점 잘 살게 만들어지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 복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깨달음이 눈에서 얘기되어지는 복독에 비해 할 것 같으면 하자 할 것 없는 거다 변변치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아이고 그거라도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 입장이 안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곤란 지경인데 불교 안 믿더라도 잘 살기만 해준다면 까짓는 거 얼마든지 어떤 변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어떤 입장에서 딱 살펴봤을 적에는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없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허망한 소리도 한 번 두 번으로 그제야지 계속 진행시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뜨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왜 지금 처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한다고 내일이 쉽게 오늘 내일이 이렇게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서 서서히 인연 따라서 변하고 바뀌어지는 건데 그런 것은 알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난 적이 있나 변한 적이 있나 없어진 적이 있나 늘 그런 건데 그런 데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뜬다 하면 어떤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소화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복덕을 얘기하고 지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뜨야지 타심통하듯이 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또 세상 돌아가는 입장을 난 예지력을 지녔기 때문에 내일이니 1년 뒤니 10년 뒤에 일까지도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건 한계 그어진 어떤 입장에서 그런 참 인연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살펴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뿐이지 그것이 진리의 어떤 입장에서 전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한계 그어진 자기 입장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요술 마술 하듯이 굉장한 거죠 그것도 아무도 못하는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참 엄청난 일이다 생각하려는지는 몰라도 더 큰 엄청난 일을 직접 체험하거나 그런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허망한 소리 하는데 불과하다 내가 허풍 떠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다 하는 사실을 직접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지 이것이 증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 속에서 그걸 헤아리다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주입식으로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십선을 행하고 십악을 멀리한다 인과니까 좋은 어떤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행하면서 나쁜 업은 멀리한다 그것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탄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인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자꾸 그걸 권선한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라 왜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중생들이 착한 일은 그저 십선을 가까이 하고 십악을 멀리하는 거겠지만 부처님의 어떤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십선 십악으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착하고 악하고의 차원이 다 벗겨져 가지고 착함도 있을 수 없고 악한 것도 있을 수 없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냐 없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구족해서 다 갖췄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을 못 갖췄기 때문에 한계가 그어진 어떤 입장에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소화해서 입장 정리를 끝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받아들여서 왜 방편을 열어서 차제로 중생 세계의 그 안타까움을 자꾸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까닥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일로 왕이라고 하고 세속적인 왕은 전륜성 왕이 최고고 그 다음에 큰 나라를 건드리고 있는 왕들이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지만 깨달음의 입장에서 소화되어지는 어떤 입장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입장을 말한다면 이 몸뚱아리는 국토와 같은 거니까 국토를 잘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어떤 입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입장이 어지러워지면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거고 바로 서면 더 분명하게 뜻을 세워서 좋은 입장으로 거듭나는 게 있고 생각을 따라 있느니 없느니 하는 온갖 것들에 집착하면 일로 전륜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백이 왕을 나누고 세속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변모된다 그것도 굉장한 것이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비춰봤을 적에는 하잘 것 없는 거다 전륜왕이 되느니 진짜백이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육군을 통제하는 안이비 설신이를 제대로 잘 다스려서 참 시비에 휘말리거나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자기를 전환할 수 있는 의지력 그런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힘을 갖출 수 있습니까 지혜와 복덕이 출중해야지 그런 어떤 입장에 휩쓸리지 않고 우연하니 참 끝없이 자기 중심을 잡고 길을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서른세번째 최고의 공덕 최고의 공덕이 어떤 거냐 근데 이제 일반 모양을 가진 입장에서는 복을 얘기하지만 모양을 떠난 형상 없는 자리에서는 공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은 달라 복덕은 형상을 가지고 짓는 거지만 공덕은 형상을 떠나서 성품을 깨달아야지만이 쌓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느냐 공덕은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쌓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고 깨달음이 없이라도 인과에 의해서 쌓는 것은 복덕이다 그래서 달마스임하고 양무제하고 대화할 적에 양무제가 물은 거 아니야 달마스임이 나이가 한 백 한 삼십여세 됐을 때 만난 것 같은데 그때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쌓고 많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엄청난 불사를 지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있을 수 없다 그게 실망한 거 아니야 자기는 공덕을 쌓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정각을 짓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별별 행위를 다 했는데 공덕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 뒤바꿔서 얘기하면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에요 당신은 깨달음이 없이 행위에만 치중하고 정성을 쏟았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자성을 유달해야지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자성을 깨달으면 풀 하나를 뽑아가지고 땅에다 꽂아도 범차를 지어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리가 거기 있고 깨달음이 없이 수 없는 정각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자기의 어떤 칭찬을 들으려고 공덕이 있느니 없느니 묻는다면 그걸 어떻게 공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최고의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에요 이미 일찍이 이렇게 완성된 것 이상 더 큰 어떤 인연은 없다 인연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생각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완성된 어떤 입장을 자각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마음입니까 여하시 불법적적 대인이고 조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데 대한 올바른 해답을 구했을 적에 눈을 떴을 때 비로소 공덕을 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진비 없다 이 말이요 예컨대 지금 마음속에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어떤 것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다 뜨끈어버리고 삿구 밖으로 벗어났다면 일로 공이라고 한다 빌공짜 삿구라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여기 용무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하는 삿구와 백비를 떠나서 한마디 일로 보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아니 일리 가까이 오너라 무슨 말을 하려고 가까이 왔다 그럼 남이 들을까 겁나니까 귀 좀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다 그냥 뺨닥에 한 대 때리면서 가까이 하락했더니 이놈의 몸동아리 냄새나는 걸 가져와서 가까이 하락하고 오히려 시비를 부채질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딱 뒤집어놨다 이 말이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라고 해서 왔고 귀 좀 가까이 해라 해서 가까이 했는데 뺨닥에 후리치면서 말이야 모진 소리를 해대는데 누가 그걸 좋다고 할 사람은 어떻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그것을 처음부터 알아듣고 조치를 한다든지 못 알아듣고 그대로 뜻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12분별이 안 일어난 정도로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어떤 돌이켜보고 안 돌이켜보고 상관없이 바보 멍청이처럼 전혀 흔적 없이 마음 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자기한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심이 뭐 그냥 그렇게 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복잡한데 일단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는 뒤집어지지 그것이 좋은 모습이면 몰라도 저렇게 점잖고 내가 다 믿고 의지하고 신했던 스님이 나를 상대로 시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진 참 소리를 들어도 참고 견뎠는데 아니 가까이 오라고 하더만 난 잘못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그냥 뺨대에 올려 붙이면서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그러면 그건 바깥경계고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위치가 딱 준비되어 있다 하면 정신 바닥 차리고 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까닥을 알면 앞뒤가 다 끊어져 있긴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계속 어리가 남아가지고 점점 더 그게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옛날에 나한테 한 짓을 난 기억하고 있다 못 잊어버린다 독한 마음을 딱 품어가지고 풀려고를 안 해 또 누가 중재를 써도 나는 한 번 꽉 맺힌 게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안 풀려 자기가 뭐 나한테 빚 갚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뭐 베풀 것도 없어 자기는 지고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 안 해주고 늘 자기 갈 길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어떻게 불편한가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빨리 풀어서 전혀 유연한 어떤 모습을 지니고 겸허하게 마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해 말이요 알면서도 안 돼 몰라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 그것을 빨리 공부의 힘으로 돌이켜가지고 몽창이처럼 아 뭐가 그게 뭐지요 이 정도로 살 정도로 되면은 시비도 없는데 똑똑하니까 처음에 나보다 부족한 놈이 말이야 옛날에는 시원찮았는데 요새 조금 뭔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는가 나를 격렬하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바보지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하노 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지만 마을에 살면서 그런 일을 허다하게 겪는 건데 스님 그건 모릅니까 알지만 나는 멍청이 같아서 그런 거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게 연연합니까 받아들일 때부터 탁 놔버리면은 내일도 모레도 늘 그런 건데 근데 받아들이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은 감정이 된 말이야 이걸 사겨야 되는데 못 사겨 먹으니까 좋으면은 둘러빠져서 늘 좋다 좋다 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 하나 딱 저지르면은 저게 날 좋아하는 줄 알았더만 쏙은 딴 데 있었구나 이래갖고 오해를 해가지고 둘러자빠지고 좋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사이구나 이래야 되고 또 좋은 사이인 줄 아니까 중간에 또 들어서 이간제를 해가지고 사이를 벌려놓고 그렇다고 뭐 지가 무슨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갔다 이리 말해가지고 저리 말해가지고 사람 사이를 갈라놔가지고 시비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시비하게 만들고 그런 악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업이 많아서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사는 재미라도 안 납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종교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것은 금물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화합을 시켜가지고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참 결합을 시켜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눈녹뚝이 사라지게 해줘야 될 바인데 없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부추기고 해가지고 끝없는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불사약이라고 일컫는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 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일컫는 것은 앞의 왕을 일러 불사약이라고 한다 이제 앞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내 몸뚱아리가 죽는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인연으로 거듭나는 거지 모양을 바꾸는 거지 왜 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 업에 따라서 잠시 이렇게 업을 가지고 이 모양을 쓰고 있지만 죽어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지 근데 그 변해가든 변해가지 않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러서 왕이다 간다 그거는 죽지 않는 거다 이 말이야 영생불멸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부라고 그 왕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마음 가지고 있어 꿈틀거리는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업이 달라서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또 다른 우주법계의 모양을 쓰고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무한하다 이 말이죠 비록 불사약이라고 하지만 왕과 함께 마시니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그건 모양이 없어서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있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고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어떤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다 하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들어지기 이전 만들어질 수 없는 근본 어떤 실상의 어떤 참다운 모습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라 하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원래는 하나라 하는 모습도 없어야 되는 건데 그 공이라고 했는데 공에서 하나가 나오고 열백이 나오지만 그것은 다 환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본래 그림자 없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안목이 열렸을 적에 비로소 아 이걸 마음이라 했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요 만약 하나라거나 둘이라고 이해한다면 또한 일로 전륜왕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구르고 굴러서 변화를 일으키니까 국토를 다스리는 왕은 될지언정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요 예컨대 지금 어떤 사람이 복덕과 지혜와 네 가지 생필품을 400만억의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공양하여 베풀어 가지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80년이 지나도록 한 뒤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끝없는 보실을 베풀어 가지고 공양을 올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중생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세약해졌으니 나는 마땅히 불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사과를 얻도록 해 주어야 하겠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런 성인의 퇴에 들어갈 수 있는 과일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다든지 의복을 베푼다든지 집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좋은 일도 또 좋은 일이지만 풍족하게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인연을 베푸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면 무지렁이 되니까 뭔가 그래도 눈을 뜨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달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짐승처럼 살았는지 네 발로 기었는지 두 발로 서서 움직였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처음부터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것들이 이제 오랜 세월을 흘러다 보니까 의복도 있고 또 언어도 사용하고 문자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다 보니까 인간이 지구촌을 지배하게 됐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짐승들은 이 지구촌에는 더 이상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지니고 쓰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냐 이 말이야 진화에 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지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오랫동안 참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다운 가치관을 눈뜨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말은 행복, 평화, 자유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뭐가 진정한 평화며 자유냐 나는 그런 것을 향유하고 있느냐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그런 것들은 묶어놨기 때문에 한계 그어진 자유밖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무제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일컬어서 걸림이 없는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증명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회 사람들은 사회의 인식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버려야지 입으로 밥이 들어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갖다 주나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경우 따라서는 비루해지고 비참해지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이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경우 따라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깨달음이 어떤 세계에서 비춰봤을 적에는 인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났는데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누구나 동동하게 마음을 가지고 쓰는 입장에서는 다 잘 살아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잘 살게 해줘야지만이 그렇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지 뭔가 여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남을 자꾸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 말이야 과거에 배려했겠어요 더 이기적으로 살았지 지금보다 지금이 더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과거에 더 이기적으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려를 한다고 해도 가까운 사람한테나 배려하지 남한테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어 자기 살기도 바쁘 죽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우리한테 열리면은 배려해라 말아라 안 해도 저절로 다 입장이 그렇게 제도화 돼서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일은 쉽겠지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인데 과연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도 미래는 모르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어떤 목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시주는 그런 어떤 재물을 보시한다든지 정신적 깨달음을 눈뜨게 해준다든지 하는 시주는 중생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베풀어준 공동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데 더군다나 사각까지 얻도록 해주었으니 그렇게 남한테 베풀고 공양하기를 80년 동안 막 늘고 죽도록 생필품을 막 엄청나게 베풀어서 했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못하니까 정신적인 가치관까지 나눠준다 그랬는데 사각까지 얻도록 해주었으니 그 공동은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지만 오히려 50번째 사람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서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50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게 법학양이 나오는 소리랍니다 그게 법학양 제6권 수위공덕품 제18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를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그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 법학양을 듣고서 더불어 기뻐한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을까요 그리고서 다시 개성으로 말했다 세존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을 듣는 자가 만약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요 열혜의 멸도 뒤에 만약 비구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및 여타 지혜로운 자가 늙었든 젊었든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고서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 절이나 공토나 성읍이나 길거리나 마을이나 밭이나에 가사 들었던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친지에게 힘껏 설명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기뻐하면서 다시 말해주고 다른 사람이 듣고서 역시 기뻐하며 다시 말해주고 이렇게 거둬봐여 50번째 사람에 이른다고 하자 좋은 일을 계속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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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50번에 이르렀다고 하자 미륵이요 그 50번째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기뻐하는 공독을 내가 이제 말할 테니 그대는 잘 들어라 만약 400만억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에서 육도에 윤회하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사생 중 사생 중생들과 유형 무용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무족 이족 사족 다족 등의 각종 중생들이 있는데 다족은 문호나 뭐 이런 세우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따라 즐거움을 그들에게 모두 제공하며 하나하나의 중생에게 연부재에 가득한 금은 유리 자거 만어 산호 호박 등 온갖 진귀한 버물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이루어진 궁전 누각 등을 주는 대시주가 되어 이와 같이 보시하여 80년이 지나자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베풀어서 원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이 중생들은 모두 이미 나이 80이 넘어 노세하여 머리털은 백발이 되고 얼굴은 주름이 져서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나는 마땅히 불법을 가지고 그들을 훈도해야 하겠다 그리고는 곧 이 중생들을 모아 불법으로 교화한다고 선포하고 가르침을 하여 이익과 기쁨이 있게 하니 그 중생들은 일시에 모두 수다원 사담 아나안 아라안의 도를 얻었고 온갖 번뇌를 벗어나 깊은 선정 속에서 모두 자제함으로도 팔 해탈을 갖추었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냐 이 대시주가 얻은 공덕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미륙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오 이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주라면 중생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준 공덕도 한량이 없는데 한물며 아라안가까지 얻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륙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400만억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에서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베풀고 또 그들이 아라안가를 얻도록 하여 얻은 공덕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성을 듣고서 즐거워하는 공덕에 비하면 백천만억분이 이래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공덕이 무궁무진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법화경의 공덕을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얘기하니까 법화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화경이 최고하는 건 아니에요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그런 인연이 형성됐을 적에 법화경의 어떤 입장이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입장정리가 돼야지 얘기가 되지 지가 그런 어떤 입장을 소화할 수도 없으면서 법화경이 앞에 있다고 해서 물론 법화경을 안 읽는 공덕보다는 법화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읽은 공덕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뜻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이것은 더 큰일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법화경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큰 안목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스승이나 도반들이 있어서 참 내가 가르침을 청할 적에 얼마든지 그 가르침을 펴서 나한테 큰 눈을 뜰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지만 까막눈이 돼가지고 법화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화경만 계속 들춰본다고 해서 그 뜻이 자기 것으로 되냐 이 말이야 오히려 그것이 소화 못하고 원칙에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낸다 하면 그래도 그것을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제로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에리트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뇨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깨달음이 될 때까지는 즐거움의 연속이오 괴로움도 있지만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부기용화라고 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또 아시타 선언하기를 세상에 탈면서 왕이 되면 전륜 성향이 될 거고 이 양반이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 아냐 부처된다는 얘기지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부처가 돼서 부처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성도하시기 전에 내 몸은 이미 수명을 다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갈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다 할 정도로 어떤 입장 정리를 하는 어떤 모습이 경전 가운데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음경을 부처님이 설했는데 깨닫고 난 뒤에 새벽에 별을 보고 6년 고행 끝에 부타가에서 성도하셨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3, 7일 동안 화음경을 설했는데 중생들 누구도 못 알아 먹어 그때는 오비구를 비롯한 제자들도 없을 때야 바로 깨닫자마자 불교를 믿으라고 선포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눈을 떴을 때 누가 알아 먹나 아무도 못 알아 먹으니까 부처님이 열방에 들려고 하신 거 아니야 그때 범천이 나타나서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았냐 미래제가 다 하도록 중생들을 복되게끔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지고 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입장을 참 치해 주시기를 우리한테 다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열방에 드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까 그 까닥을 아신 부처님이 간압을 하고 오비구를 제도하는 어떤 입장부터 비롯해서 야사 등 일가 60여 명을 차재로 제도한 거 아니야 그러고 무서위 뿔처럼 홀로 가라 하고 전법 선언도 하고 이런 어떤 입장에서 아암경을 설했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못 알아 먹는 중생들을 알아 먹게 하기 위해서 화암경을 알아 먹게 하기 위해서 화암경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리트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참 밑바닥서부터 끝없는 중생들이 거기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해서 급기야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법화경을 설해 가지고 부처님이 세상에 제세하실 적에 80 이상 30종으로 가진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설해지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에는 아무 때나 설해지는 게 아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적에 설해지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화암병은 상주설법이라 없어진 적이 없어 늘 설해지고 있는 거지 그 까닥을 중생들은 모르는데 부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까닥을 중생들한테 들어 보였는데 못 알아 먹으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까지 계속 유상무상의 어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대소송을 다 얘기하면서 거기서 제도되어지는 수 없는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고 급기야는 부처가 마지막으로 설하는 경전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법화를 설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암하고 회통하는 인연들을 열어서 선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암이 법화고 법화가 화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완성을 하고 부처님이 열방경을 설하고 돌아가신 건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82산 30종으로 가신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지 상주 불멸하는 절대 불멸의 부처가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중생들은 알지를 못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눈뜨게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서부터 저 위에 탑 쌌듯이 수 없는 인연을 우리한테 베풀었는데 알면은 다행이지만 모르면은 안타깝지만 헤맨다 이 말이야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의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눈뜨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알아서 길을 가도록 안내를 해주고 급기야는 너희들도 다 부처닭하는 어떤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셨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법화경이 설해졌기 때문에 법화경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무궁무진한 거다 그거는 수 없는 인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년, 천년, 만년을 엄청난 보시를 하고 굉장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법화경 계속 한 구절을 말하는 것만 하겠느냐 그것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까닥을 지닌 분이 그때 당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중생들은 이해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고 소화했을 적에 아 참 이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적에 굉장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 기쁨은 말로도 다 설명할 수도 없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세월로도 다 갚을 수도 없다 엄청난 어떤 입장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까닥은 얘기해 주지만 말한다고 알아먹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덜 준비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끝없이 끝없이 부처님이 배려를 해서 준비를 시키고 다 맑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줬다 그것이 불교다 이 말이야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 뜨면 좀 더 빨리 쉽게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것이니까 세월을 좁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뚜벅뚜벅이라도 물러서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요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수행 방법 비파산화라든지 또 명상을 통한 어떤 관법 수행을 소송불교에서 얘기했다면 대성에서는 보살이 되어질 수 있는 상의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보살들이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열어서 얘기했고 유물을 초월해서 최상성의 어떤 조사선이니 가나선이니 참 묵조선이니 하는 어떤 수행 방법을 열어가지고 길을 텄다 이 말이야 그 까닥을 아니까 좀 더 쉽게 빨리 힘을 얻고 부처의 말씀을 소화해서 그것을 참 받아들이는 행운을 눈 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불미해가지고 그걸 못 받아 먹으니까 늘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요 아이고 그만할까 떠들어봐야 맨날 그런 건데 뭐 아 이제는 조금씩 알아 먹어야 돼 나만 알아 먹고 지만 알아 먹는 것이 진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우리도 그 뜻을 알아 먹고 똑같이 이해해서 알고 있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 그럼 가져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 이제 우리도 겨우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둔해 자빠져가지고 근데 둔해 자빠진 사람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얘기하니까 못 알아 먹던 사람들이 그 까닥을 알고 같이 기뻐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 아니냐 이 말이야 누군가가 그런 어떤 입장을 터줘야지 물고가 터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의 어떤 참 심화를 꺼버리고 좋은 어떤 입장으로 화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의 조짐을 얘기해줄 적에 불교도 다시 살아나면서 불법이 커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건 뭐야 말이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냥 어디에 못 박혀가지고 근강경이 최고다 하니까 평생 근강경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꽉 찼다 이 말이야 또 암경이 좋다 하니까 평생 암경만 붙들고 씨름하고 아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화음서부터 법화열반에 이르기까지 쭉 열어서 다 얘기해놓은 까닥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 그러면 부처님 크신 뜻이 여기 있었구나 깊고 깊은 뜻이 우리는 못 알아보고 썼는데 말 한마디로서 일목요연하게 정지정돈됐다 참 홀가분하다 꽉 맺혀가지고 뭐가 뭔지 도대체 경전을 읽어도 캅캅하고 불교는 좋은데 그 까닥을 모르겠고 늘 그저 힘들어서 쩔쩔매고 그렇다고 종교 바꿀까 바꿀 수도 없고 소화도 안되고 신심은 떨어지고 갈 길은 멀고 아 이게 참 이래서는 안되는데 억지로 다잡아서 막 채찍질을 해보지만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딴 거 뭐 있겠어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지름길을 일러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적에 변화는 있다 말이야 아 내가 여태까지 어리석어가지고 이것만 고집하고 이것만 붙들고 여기에서 시간 뺏기고 변화를 모르고 늘 그저 구태유연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물이 고이면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었구나 오늘 내가 비로소 한 눈 더 뜰 수 있는 길을 탁 알고 보니까 야 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허비했구나 그렇지만 다행이다 이런 거라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나 이제부터라도 다잡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데 뜻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까닥으로 알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펴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한테 더 큰 눈을 뜨게끔 기회를 제공할 거 아니야 안목이 열대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고 안목도 없는데 아무리 좋은 책을 옆에 갖다 준들 읽어봐야 글은 눈에 들어오지만 뜻을 모르는데 달달 봉사가 보는 거랑 같은 거지 그게 뭐여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법회 참석해야지 법문 듣는 거 아니야 또 일대일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행운이 있으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고 그릇들게 아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 정밀하게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입장정리는 대충이나마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았으니까 감사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조금 조금씩 살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조심해서 부처님 경전을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정성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힘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늘 참 알고 길을 가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고마운 연속이니까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하고 거기서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광신명신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쁨이 배가 되니까 즐거움도 말할 수 없이 커진다 나만 좋아지나 내 주변이 점점 더 밝아지고 좋아지니까 야 이건 참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이 속에 있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진실한 거였구나 최고구나 이런 것을 알고 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면서 불교를 자기 믿으면서도 불교 허물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불교를 믿으면 더 깊이 믿고 허물을 벗겨내고 남들이 허물 짓는 것도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건 이렇게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식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어떤 입장도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불교가 망하라고 해도 망하겠어요 올바른 가치관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눈뜨고 길을 가는 거하고 눈 감고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전혀 천지차이니까 눈을 뜨면 어떤 변화라도 읽어낼 수 있지만 눈 감으면 변화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까먹는 눈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볼 때에는 정성스럽게 이렇게 높여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될 길을 안내하는 거니까 정성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까닭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걸 외면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혐오를 참여하고 뭔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는 다른 가치관을 소화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믿어라 말아라 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스스럼 없이 믿어지는 거지 왜 믿어라 할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길만 가르쳐주면 알아서 믿는 건데 나만 가는 거야 남도 그 길을 따라서 가게끔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건데 쉬운 건데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디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외골수가 돼가지고 험한 소리에 해적히고 앉았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선을 얘기하기 이전에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먼저 인지해라 그렇게 하고 교를 제대로 소화를 못했으니까 선에 대한 눈을 떠서 참 선교가 둘이 아이다카는 어떤 입장에서 모양을 바로 세워라 그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 스스로 참 형편 따라 살펴진 그 입장대로 남한테 나눠라 자꾸 얘기하고 나눠주다 보면 자기한테도 좋아지고 남도 이익되고 서로 좋아지는 건데 말할 건 뭐 있냐 그런 어떤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아 불교를 믿는 기쁨이 배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불교구나 불교라 하는 가치관이 이런 거구나 큰 틀에서 생각해야지 쪼박 터져가지고 말이야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망한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초놈을 애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바른 가치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을 떠라 그게 길이다 길이 보이면은 올바른 어떤 생활이 태도가 바라지는 거니까 점점 더 삶이 풍요로워질 게고 길이 안 보이면은 헤매다가 갈 건데 말할 건 뭐 있나 이거 알고 가자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인지 나 혼자 떠들어 째겠으니까 세뇌시킨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세뇌당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인지하고 눈을 뜬다면은 내가 도움을 준 거니까 내가 바르게 눈뜨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알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세월이 가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하라 하는 건가 10년 20년 지나면은 아 이런 불편함이 나한테 있었는데 참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허망함도 없고 늘 즐거운 마음이 은근한 가운데 기쁨으로 화하니까 참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볍습니다 몸도 마음도 홀가분한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한테 주어진 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목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면 됐지 불평불만 늘어놓고 남 허물하고 막 이간질이나 해제끼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안하나 업이 확 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앉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모양을 써라 그것이 제대로 된 참 공부인다운 모습이고 참회하는 자세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고 그 속에서 진선미가 가꿔지는 거고 자기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양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거고 그런 삶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인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바른 가치관을 인식시켜서 눈 뜨게 만들고 함께 길을 가자 그게 동참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 아니냐 그런 어떤 입장에서 내려가야지 안 되겠나 그러고서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